다음 순서는 대금연주 순서가 되겠습니다. 대금연주 출연자는 엄태양 선생님으로 제40회 전주대사슴놀이 장원 49국가구용문화재 송파 3대 놀이 전수자입니다. 지금 들려드릴 대금산주는 원장연유로 민속음악에 뿌리를 둔 대표적인 기악 독주곡으로 연주자의 뛰어난 기량과 독창적인 해석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요. 대금산주는 사목타분화되는 음사회를 자유로이 넘나들어 다채로운 가락을 구사하며 독특한 청울림을 통해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린다고 합니다. 자 그럼 세 번째 대금산주 만나보실게요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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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